한국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한국의 주요 당국자들과 잇따라 만나 북한인권문제 등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특히 올해를 북한인권강조에 적기라면서 미안일 3국 간 북한인권협조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인권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 방문 전 일본 도쿄에서 일본인 납북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씨가 납치됐었던 현장을 다녀왔다면서 일본인 납북자뿐 아니라 한국인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가 셀 수 없이 많고 탈북민도 가족과 이별해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터너 특사는 그러면서 미한일 삼국정상이 만나 지난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근거해 세 나라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들 이산가족을 도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장관도 앞으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북한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때 일본인 납북자 및 억류자 관련 인권침해도 조사 항목에 넣을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노예 노동을 강요해 벌어들인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안보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터너 특사의 활동 덕분에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미국 하원 외교위에서 제미 이산가족 등록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면서 사의를 표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터너 특사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전형이 한국 외교부 평화 외교기획단장을 만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터너 특사는 이 자리에서 올해를 북한 인권 문제에 강조해 적기로 본다며 미한 간 관련 협력을 계속하자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공개 10주년이자 미국이 북한 인권 특사직을 설치한 지 20주년이고 오는 11월에는 북한이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UPR을 받을 예정입니다. 전 단장도 터너 특사가 COI 보고서 10주년을 즈음에 방한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면서 북한 인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뿐 아니라 외부 세계 상황을 북한 내부에 전달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재개된 미한 북한인권협의체를 올해 상반기에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한 양국은 벨기에 브리셀에서 터너 특사와 전 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북한인권협의체를 6년 만에 재가동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됐던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재정하기로 했다고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21일 한국국민통합위원회에 북한 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은 인사한 말을 통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재정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재정 추진한다고 밝히고 북한이탈주민 등 시민사회와 정부 유관부처 의견을 종합하고 법재정일의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상반기 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공간도 함께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소속 27개 나라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미사일을 지원한 북한 인사를 제재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상반기 순회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21일 사회연결망서비스X에 EU 27개국 상주 대표가 제13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면서 역대 EU가 채택한 것 중 가장 광범위한 제재라고 밝혔습니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입수한 초안과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는 북한 국방상이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 제공과 관련한 제재명단에 추가됐고 북한 기업 일부도 같은 이유로 제재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연합 EU의 제재명단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제재에 대해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X에 제재한 합의에 환영한다고 밝히고 러시아의 전쟁 무기를 계속 감소시켜야 하며 EU는 2천여 제재목록을 통해 러시아의 높은 압박을 유지하고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위조담배를 판매해 수익을 내려는 북한 계획에 연루된 혐의로 호주에서 체포된 중국인에 대해 미국으로 송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주 법무부 대변인은 중국인 진광화가 미국과 UN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3월 호주에서 북한산 위조담배를 판매하다 체포돼 구금돼 있으며 진 씨는 다수의 제재 위반과 은행 사기, 돈 세탁 등 범죄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해 진 씨가 북한군과 북한 당국이 소유한 평양룡성담배회사 등 북한 기업을 통해 위조담배를 구매했으며 이를 팔아 북한과 거래하는 중개자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기소 조치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위조담배를 밀수출하는 최대 생산국 중 하나로 이렇게 제작된 위조담배는 낮은 생산 원가로 큰 수익을 남기고 있으며 밀수로 얻은 수익은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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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